네. 주말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 우리 장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미국 증시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는데요. 일단은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미국 거래에 있어서 테슬라 애플이 이제 분할된 주식으로 거래가 되면서 조금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테슬라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 마감했고요. 그 외 대부분 업종 상승해 줬습니다. 특히 금융주 안에서 카드사들이 조금 2% 넘게 올라줬고 반도체주들이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올라주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달리고 있고 특히 여행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개별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워크데이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목표가 상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사이인데 호실적 기록하면서 12% 올라줬습니다. 좋습니다. 뭐 종가 기준으로 243달러 정규장에서 마감을 했는데 스티플 같은 경우에도 217달러 코엔이나 제프리스 250달러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이 잇따르고 있고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번 워크데이 실적 발표 이후에 클라우드 시장 전반적으로도 조금 실적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클라우드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적 발표가 난 후로 모든 이런 증권사들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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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목표가를 상향시켜주고 있다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 뭐 이런 네이버나 어디서든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실제 정말 꿈을 꾸는 듯한 이런 우리가 실제 어떤 우리 하드가 부족하면 어디다 써야 된다라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상의 뭔가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의 미래가 여기도 될 수 있는 하나의 분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더존 비지온이나 이런 다우기술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가 여기 이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주식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꼼꼼히 봐볼 필요가 있는 회사들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라우드 시장 전반적으로도 조금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랩 패커드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특히나 재택근무로 인해서 PC, 노트북, 개인용 시스템 부문 매출이 42% 급증하면서 이와 함께 또 반도체주들도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줬는데요. 뭐 필라델의 반도체 지수 2% 가까이 올라줬어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지금 현재 재택근무 우리 지금 현재 서울도 2.5단계가 가면서 일상으로의 어떻게 보면 얘기가 계속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 야 우리 집에 PC 없는데 이거 PC 없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냥 구입하자라는 이런 이야기도 많은 것 같고 이런 이슈들 때문에 실제 이 컴퓨터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오면 뭡니까? 결국은 반도체가 잘 팔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결국은 IT 업체들이 좀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일어나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실제 뭐 웨스턴 디지털 뭐 엔비디아 같은 이런 회사들 그리고 마이크론 인텔 같은 경우부터 전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러한 종목이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종목도 다들 좀 긍정적. 즉 우리나라의 IT가 뭐 37% 넘게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가에도 더 많은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표주 아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러분들이 봐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9월 6일 자정까지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와 함께 뭐 코로나19 수회 업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또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또 살펴볼 이슈 세 번째 이슈입니다. 여행 관련 종목들이죠. 이 코로나19 진압 기대감과 함께 2거래일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애보트의 15분 신속 진단 항체 검자 진단 키트 소식과 함께 뭐 항공, 호텔, 카지노 관련 주들이 계속해서 크게 올라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또 새벽에 FDA가 코로나19 백신을 임상 3상 이전에 승인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조금 이 여행 관련 주들에게는 호재일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민감 주식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열심히 달려 달려 업어 달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뭐 코로나19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만 열심히 달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키 맞추기가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도 이제는 어 이제 야 이쪽도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이런 식의 눈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 대표적인 이런 주식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주가도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지금 이러한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움직였던 거는 야 이제 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친구들도 계속 갈 거고 또 아랫단에 있었던 이러한 종목들 바로 여행이나 그리고 항공 그리고 리조트 관련된 주식들도 같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어디 바로 이 여행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거 바로 이 하나투어 모드투어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고요. 항공하면 대한항공 아시안항공 떠올리시면 되고 리조트하면 뭐 호텔셀라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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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시면 관전 종목에 이쪽 라인들만 띄워놓고 아 이거 경기 민감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구나. 아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 번씩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단계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대장주들을 또 꼽아주셨는데요.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는 여행 관련 종목들이 코로나19 회복 기대와 함께 이거래일제 강하게 상승 탄력 받고 있다는 점 다시금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관심주 일단은 테슬라와 함께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 크게 올라줬었는데 어떤 종목들 보셨나요? 답을 다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았고요. 힌트를 너무 크게 드렸죠. 어떤 종목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 바로 이 첨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첨보하는 회사 여러분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해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양극과 음극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 뭐가 필요하다. 결국은 전해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뜨리 들어가는데 양극제 음극제가 있는데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전해질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실제 지금 현재 2분기가 거의 바닥으로 3분기대부터 쭉쭉쭉 위로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캐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3년 후에나 이 정도의 캐파일 거야? 라는 거였는데 아니야 우리 빠르게 지금 현재 캐파 확장하고 있고 주가대 위로 올릴 수 있을 거야라는 겁니다. 매출이 지금 현재 급격하게 상승을 해가고 있고요. 2분기가 바닥으로 해서 3분기 실제부터 쭉쭉쭉 위로 상승해 주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전자 소재가 실적이 많이 반등을 해가고 있다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 수요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여기 첨부는 계속해서 좋아 좋아 가는 거야 라는 이런 모습 질이 다른 이런 모습이 나타나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 쭉 당분간은 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배터리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와 함께 3분기부터 실적 우상향 전망해 주시면서 오늘 전 관심주 첨부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